자꾸 할 게 너무 많아 이게 지금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녹음 파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앞부분에서 이 얘기했잖아 초밥은 누가 먹었나 고기는 누가 먹었나 베트남 살국수는 누가 먹었나 이런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배소연 씨를 누가 임명했냐가 진짜 아니야? 그렇죠 넌 누구냐 그렇지 뭘 먹었느냐 이전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근데 이제 배소연 씨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 경기도청으로 출근 안 했다 그래서 에이모 씨에게 불을 켜놔라 내가 있는 것처럼 불을 켜놔라 그리고 기자 누구누구 어떤 애 안 보이냐 그 기자처럼 생긴 애 안 보이냐 그 기자처럼 생긴 애가 배소연 씨가 출근 안 하고 김혜경 씨 소위 수발된다고 의심을 하고 취재 시장한 거야 그 기자가 그 기자를 감시해야지 그럼 이제 일단 배소연 씨는 경기도청에 와서 출근 안 한 것으로 일단 보여 근데 또 이러면 그날만 불 켜놨다고 불 켜놓으라고 했다고 근데 그때 대화가 뭐가 있냐면 앞으로 출근하면 그렇죠 앞으로 출근하면 앞으로 출근하면 앞으로 출근하면 불을 계속 켜놔라고 했으니까 그날 이후로 계속 출근 안 하실 예정이었던 것으로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총무과 소속이잖아 그렇죠 근데 총무과 직원들이 있는 곳은 구관 3층인데 배소연 씨는 구관 3층에 없었어요 사무실이 신관에 있었대 그래서 구관에 있는 총무과 직원들은 본 적이 없다 그림자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국회 출입해야 되는 거였잖아 근데 국회 출입증이 없다던데 그럼 이분은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분은 이제 조국 전 장관 자녀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또 생각나네요 인턴을 했다는데 본 사람이 없나 인턴을 했다는데 본 사람이 없고 근무했다는데 얼굴을 못 봤다 네 총무과라고 했을 때 사실 비서실도 아니고 총무과 직원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같은 과 사람들도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까 불 좀 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단언할 수 없지만 경기도에서 배소연 씨가 했던 역할은 우리가 앞에 계속 초밥에 고기에 그다음에 대리처방에 온갖 세탁 그것까지 다 시키는 사실상 김혜경 씨의 집사 역할을 한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저기 경기도에만 들어왔던 게 아니라 성남에도 들어갔잖아 성남시에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분이 난데없이 7급 공무원이 돼서 성남시부터 했었는데 그때도 본 사람이 없다던데 그때도 이제 성남시의회에서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무슨 또 외국인 의전을 하니마니 이런 얘기가 회의록에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다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똑같이 가요 경기도에서도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배모 씨도 좀 말이 안 맞는 게 대외협력 업무를 했다 그러다가 대외협력 업무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업무를 했다고 해요 이거 두 개는 다른 거거든요 아 다른 거야? 네 대외는 그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거 에소시가 잘 모르지 해봤어야 알지 대외는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대외면 경기도의회까지도 외에요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의회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들 아 지자체 또 중앙정부 국회 정당 이런 데를 대외 업무라고 하거든요 혹은 뭐 시민단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것도 대외겠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경기도 바깥이라는 뜻이고 외국인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외협력 업무는 기획부서가 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획부서가 대외 업무를 하고 총무가가 하지는 않는다 총무가는 내부 업무를 하죠 그러면 외국인 의전은 총무가가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의전을 공식 행사에서는 의전을 총무가가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외국인 의전을 총무가가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 관련한 것은 외국어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을 부르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업무는 주로 투자나 통상에 관련된 과가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합니다 그럼 일단 안 맞네 그러니까 총무가에서 일하는 건 안 맞아요 우리는 오늘 거의 탐정업으로 가네 제가 또 지자체를 알지 않습니까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딱 이해가 돼 설명이 예를 들면 제가 구미시의회 의원 할 때 대외 업무는 기획예산 담당관실 그쪽이 막 의회 쪽에도 들락날락해요 그렇게 하고 외국인 업무는 투자 통상과 그럼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을 간다 저도 한 번 친선 때문에 중국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 축구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투자 통상과 직원들이 그걸 담당했습니다 그런 거를 근데 배모 씨는 총무가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안 맞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에서도 그 당시에 말했던 것처럼 시정 해외 홍보와 내방 외국인 의전 업무라고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배소연 씨가 그만두고 없어졌어 일단 이 일이 없어졌어 일이 그리고 영구결번 영구결번 마이클 조단이요 그러네 우리 지금 용택이도 이번에 영구결번 가야 되는데 우리 박용택도 아 영구결번이구나 이 자리는 너무 잘 소화를 해가지고 배모 씨가 배모 씨 후에 없다 이 자리는 없다 이거보다 더 잘한 사람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 외국인 의전을 1년에 몇 번 했냐 성남시에서 물어봤잖아 아무것도 안 냈어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국인 의전하려면 외국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외국어 실력 입증할 자격증 제출해달라 이렇게 성남시에서 요구했는데 이것도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리고 영구결번 네 그 다음 바로 영구결번 냈어 네 그리고 경기도로 왔는데 더 재밌는 거 아 근데 이게 되게 패턴이 일정하더라고 경기도 와서 또 이 총무과에서 지금 근무를 하면서 뭐 말했던 것처럼 국회 출입증도 없이 국회 담당으로 지금 돼 있었는데 네 배소연 씨가 그만뒀잖아 응 여기도 영구결번 응 여기도 후임자가 없어 네네 그럼 이분이 일단 둘 중에 하나지 그 말했던 것처럼 영구결번 할 만큼 이걸 더 잘한 사람 없으니까 이제 배씨를 기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 일은 그냥 구실만 있어서 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 일은 이 배 씨의 정체를 둘러싸고 이걸 봤을 때는 일단 임명권자인 이재명 후보 책임이 제일 크죠 응 그래서 이거는 배우자 리스크 아니다 그럼 본인 리스크다 후보 본인 리스크라는 걸 분명히 하고요 응 그리고 또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이 상급자들을 조사해봐야 됩니다 응 요 위 배 모 씨의 어쨌든 배 모 씨가 뭐 다른 데서 별도로 근무를 했든 말든 간에 총무과 소속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지 총무과장 조사해봐야 되고 어 그리고 총무과장 위에 자치행정국장 음 이쪽도 뭐 제1부시장 음 이쪽도 어쨌든 책임을 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좀 묘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묘한 사실들 네 아 이것도 하나 그 음식값 결제 보도가 또 나온 게 있는데 또 나왔어 아 네 많이 나오네 네 요거에 지난주 주말쯤 나왔던 거예요 이상한 것이 음 각 부서의 업무 추진비까지도 사용이 드러났다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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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시장 아 도지사 쪽 비서실 쪽 업무 추진비만 쓰인 게 아니라 각 부서의 총무과 말고도 부서의 것들이 쓰였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 부서의 것들을 쓰더라도 그 부서 입장은 뭐냐면 총무과에서 달라고 해서 줬다 아 요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묘하게도 이 관계자들의 면면이나 진로를 보면 자 배모 씨의 상급자였던 사람이 총무과장이죠 그렇지 이 사람은 늘공입니다 아 늘공이지 네 늘공인데 이 사람이 올해 1월에 이천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또 영전했네 네 총무과장이면은 그러니까 부시장 정도 되려면은 국장급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에서 승진을 한 셈이죠 그래서 부시장으로 간 겁니다 기초지자체 부시장으로 네 그 총무과장이 근데 이분은 어쨌든 어쨌든 이분은 조사 대상이에요 그렇지 네 그 상급자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면 당연히 그렇지 그리고 그 카드를 맡겼다고 하는 부서들 특징이 있는데 노동정책과 카드가 쓰였어요 당시 노동정책과장은 현재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노동정책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다 연결이 되네 네 그리고 또 카드를 카드를 인감아줘야 되니까 카드를 빌려준 부서가 공정국이라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렇지 공정국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늘공들의 어떤 원래 고정적인 부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굳이 공정국이라고 이런 붙이는 거는 신설부서일 거고 이분은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굳이 이름을 밝혀야 되나 변호사 출신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좀 지지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리고 결국에 영입이 돼서 경기도의 공정국장을 맡았거든요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분은 일단은 구체적으로 안 들여봐서 세세한 내용은 모른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되게 재밌네 공교롭게도 카드가 쓰인 데가 나온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거나 그리고 사후적으로 잘 돼서 갔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짜 이건 추리소설 하나 써도 되겠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건 지금 이 배소연 씨를 성남시장 될 때부터 지금 경기도지사 그만둘 때까지 사실상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로 쓰려고 직책을 신설해서 공무원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냐 근데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굉장히 큰 죄 아닌가 이거는 진짜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직책 신설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도 김혜경 씨 밥 사다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일단은 배모 씨 본인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걸 찾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도청 홈페이지에 가면 조직도 하고 업무 분장이 나와 있고 직원들 이름도 나와 있어요 직원들 이름 옆에다가 업무도 써놓습니다 근데 배모 씨가 써놨는지 안 써놨는지 이걸 알 수가 없네요 그 당시에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었는지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래도 도지사 부인 비서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명목은 아니었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자기 돈 가지고 김혜경 씨를 위해서 사적으로 누구를 고용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문제가 아닌데 우리 세금 아니야 우리 세금 나는 경기도 안 사니까 하여튼 경기도 안 살아도 어떻게 돌고 돌아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소고기 누가 먹으냐 이걸 되게 좋아하시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다 그 생각이 제일 강하게 들어요 이재명 후보 몰랐겠어 이거를 상시적으로 또 몰랐다고 할 것 같아 원래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로 인해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공무원 그러니까 제보자인 것 같아 제보자가 고통을 입었다니 위로를 전한다 이재명 참 이재명 후보 멋있어 보면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냥 지금 이 과정은 저희랑 쭉 따라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김혜경 씨가 모른다는 건 이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아직 산이 하나 더 여기가 아직 안 넘어와서 그런가 김혜경 씨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아직 안 넘어와서 어쨌든 설계 자체가 이쪽 후보하고 배우자는 몰랐던 것처럼 돼 있는 설계를 또 추구를 한 것 같으니까 누가 설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일어 쓰시는 분 참새 아이디 좀 젊은 분인 것 같아 항상 오늘 2030 이슈는 이 지사가 2014년 때 출판회식에서 신뢰의변하는 게 화제다 그런 것도 있었나요? 나중에 저희가 또 필요하면 고깃집에서 담배 피우는 그 사진이 그건가요? 모르겠어요 그건가? 2014년인가? 2014년에 원래 담배 안 됐나? 2014년에는 그게 흡연구역 지정이 많이 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한 2012년 정도가 기점이었는데 그 주분이었어요 옛날에 방송 가기 전에 카페에서 담배 피우다가 어느 날부터 거기서 못 피우는 슬픈 일이 생겨가지고 저도 사실은 원래 평소에는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잘 안 폈어요 실내 흡연할 때도 주로 술집에서 폈죠 그런데 제가 시원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식당 있는데 다른 의원들하고 회식할 때 야 한 대 펴 이래가지고 식당에서 자주 폈었어요 그때는 2010년대 초반에는 2014년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것도 나중에 저희가 필요하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또 이런 쓰시는 분 제보자님 혹시 젊은 시절에 고니셨나 폐를 아주 잘 쪼개 내주시네 아주 잘 쪼개서 지금 내놓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쿨하게는 좀 심하지만 어쨌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 그 뒤에 뭐가 계속 나오면 뒤에 더 내는 사람이 욕을 먹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계속 이래도 아니야? 이것도? 이 정도면 인정하세요? 계속 지금 이 구도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김혜경 씨가 뒤집었을 문제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김혜경 씨가 알고 봤더니 김혜경 씨가 실세였어 이재명 후보가 옥도 깍시고 그러면 김혜경 씨가 뒤집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제가 이재명 후보라도 할 말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다 하고 정계 은퇴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건 정계 은퇴 후보 은퇴 후보 사퇴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정도라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뭘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랬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거 다 몰랐어요 그래도 치명적인 거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몰랐다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공무원 중에 한 명이 우리 집에서 초밥도 하고 맨날 수행을 다 했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더 문제지 그래서 어느 쪽이든 아주 근본적으로 부끄러운 문제라서 그러니까 인정을 이렇게 어디까지는 인정하고 이것조차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거 짧게 좀 해볼게요 그런데 이 배소연 씨는 참 여기저기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해경 공김 씨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해경 공김 씨 사건이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다시 했고 제수해달라고 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배당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또 나와요 여기에 아 배소연 씨가 실세였나 혹시 기억들 하시나요 일단 저기 해경 공김 씨 관련해서 그때 한참 돌던 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해경 공김 씨와 김혜경 씨의 비교 조금만 사진 옆으로 더 늘려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읽어보게 저기 보면 야 저 진짜 저 밑에 보면 좀 잘려도 돼요 고렇게는 좀 넓게 넓게 해서 보여야 다 잘 보이죠 저기 보면 해경 공김 씨하고 김혜경 씨가 같은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거를 쭉 열거해놓은 거예요 저게 경기도 한 명 더 있으면 대박이야 저게 경기도 한 명 더 있으면 대박이야 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면 누구보다도 김혜경 씨 본인이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야 도대체 누구네 이거 나온 놈 미스터가 이 사람 꼭 찾아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을 찾아내면 본인의 결백이 입증되는 겁니다 한방에 입증되지 그렇죠 한방에 입증되지 저렇게 똑같아 음악 악기 음악 이 정도 차이 음악과 악기 나머지는 앱 몇 명이고 다 똑같아요 가족관계 전화번호 이메일에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 부분이라도 그렇지 제가 김혜경 씨이면 진짜 탐정업을 활성화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탐정업을 활성화하려고 루팡 같은 탐정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마지막에 접속한 데가 공관이었네 막 많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김혜경 씨 맞다 해경훈 김 씨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논란이 많이 됐던 게 해경훈 김 씨가 썼던 저 트위터 한 더욱여만 좀 보여주실래요 근데 이게 진짜 치명적이거든 우리가 지금 해경훈 김 씨만 얘기할까 잘 모르는데 요게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 씨하고 나눈 카톡으로 충분히 추정되다 해경훈 김 씨가 김혜경 씨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건데 장남이 군대에서 성폭행하고도 빠져나가는 거 보면 에잉 우리 아들이라고 나와요 우리 아들이 약간 저속합니다 후임에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요 이재명 후보가 저거를 바로 답을 달아요 허허 이런 국가기밀을 누설하시면 곤란합니다 저기서 국가기밀은 뭘까 우리 아들이 국가기밀이니까 우리 아들이 국가기밀이 아닐까 저걸 보고 저거면 부부관계 아닐까 했던 거고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김혜경 씨로 본다는 거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 네 그렇죠 근데 아직도 지금 사실 진짜 진성 친문 분들은 지금 본 저 이런 트위터 글 때문에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는 인정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이거 이게 가장 클 수도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동지이냐 이 사람 그럴 수 있느냐 이상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이걸 막 경찰이 열심히 수사했어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잡았어 아 이제 김혜경 씨가 해경은 김 씨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배소연 씨가 뿅 하고 등장을 합니다 뿅 하고 등장해서 본인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구글 캘린더 등에 연동된 이메일 아까 본 khk63100 골뱅이 gmail 이 관련해서 김혜경 씨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 그 배소연 씨가 설치해줘서 로그인한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배소연 씨가 또 똑같이 소름끼쳐 제가 김혜경 씨 휴대전화에 이런 거 다 설치해준 거예요 김혜경 씨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설치해준 거고 그래서 이걸 공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딱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 김혜경 씨한테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었나 이제 검찰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준 거지 그렇죠. 특정할 수 없도록 만든 거고 이게 드라마에 보면은 이게 픽션인 것 같은데 드라마 이런 장면이 있어요 막 일본 사람들이 막 쳐들어가가지고 조선 궁궐를 그래서 민비, 민비를 죽이려고 하는데 막 서로, 국녀들이 막 서로 내가 국모다, 내가 국모다, 내가 국모다 이러면서 이제 누가 민비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누가 그건지 알 수 없는 거지 누가 정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알 수 없는 거죠 야 그래서 배소연 씨의 진술 배소연 씨의 진술과 동일하게 김혜경 씨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민비다 이거 내가 국모다 내가 국모다 이 작전으로 그래서 결국 이게 불기소가 어떻게 된 거냐면 기소 중지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불기소도 여러 가지 있는데 기소 중지가 뭐냐면 이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저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럼 피의자가 특정이 안 되잖아 피의자 특정이 안 되면 쉽게 말해서 기소 중지할 때 이제 어디서 죄 졌는데 도망갔어 그럴 때 하는 게 기소 중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게 하나가 걸리네 요산을 못 넘었거든 저는 사실 경찰에서 재수사할 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배소연 씨 빨리 소환하세요 배소연 씨 빨리 소환해서 여기에서 진술 하나 유의미하게 잡으면 그럼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김혜경 씨를 가리키고 있는데 딱 한 명 배소연 씨의 진술 때문에 당시에 불기소가 나왔고 요거 재수사한다니까 야 우리 배소연 씨는 오래 보겠네 배소연 씨는 제가 지난번에도 약 문제에서 김희상궁설을 제기했었잖아요 그거 완전 터졌어 그때 김희상궁설 합쳐보면 거의 호위무사 호위무사 약도 대신 먹어보고 21세기 차지철인 김희상궁뿐만 아니라 호위무사 역할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마도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 그리고 배소연 씨와 관련된 얘기는 이번 대선 때까지 끝까지 인정 안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도 나올 수도 있어요 끝나고는 그다음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 하여튼 계속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라디오 관련된 이야기 또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